현대자동차가 7년 연속 아마추어 레이싱팀 현대모터스클럽을 후원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 타워에서 국내 사업 본부장 유원하, 부사장팀 HMC 김주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팀 HMC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창단 7주년을 맞은 팀 HMC는 현대차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만든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레이싱팀입니다. 방송인 양상국, 배우 조재윤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는 전문 드라이빙 수트, 차량 관리를 위한 전속 기술팀, 경기 출전에 따른 소정의 경비를 7년 연속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신규 출전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충남 태안에 있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단계별 주행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팀 HMC는 내달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단일 차종경주 모터스포츠 대회 2023현대 페스티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